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파입니다. 근본소개자료는 세중시 고운동 가랑마을 17단지 골드클래스 아파트 경매물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0타경 4164번입니다. 세중시 고운동 가랑마을 17단지 골드클래스 아파트 경매물건은 도루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권주의는 아파트 단지와 학교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지하는 주거지역입니다. 세중시는 지난 3분기 이후 행정수도 이전 이슈와 실수요자들의 매수세 증가로 인해 매매가가 큰 폭으로 추가 상승하였습니다. 입찰 전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현황을 면밀하게 분석 후 입찰에 참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세종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세중시 고운동 가랑마 17단지 골드클래스 경매물건은 8층으로 전용면적 18평에 분양면적 25평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년 5월 기준으로 3억 2,400만원이며 신권으로 오는 10월 21일에 감정가를 최저가로 1차 입찰이 진행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3,240만원이며 입찰 장소는 대전지방법원 경매법정으로 입찰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가랑마을 17단지 골드클래스 아파트 케비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평균가는 4억 4,250만원입니다. 매매하당가는 4억 750만원이며 매매상당가는 4억 6,750만원입니다. 이는 감정가를 훨씬 웃도는 가격으로 시세 및 수급현황을 추가 확인 후 입찰이 필요할 듯하며 지난 6개월 전부터 꾸준한 추가 상승이 진행 중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매각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골드클래스는 2015년 9월에 사용성이 되었으며 총 508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총 10개동의 최고총은 18층이며 이중 경매물건은 8층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 아파트이니 참고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본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6년 3월 10일에 설정된 우리은행 근제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억 6,94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2억 8,940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이니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서는 신권으로 아직 미공시 상태이므로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필히 확인하여 권리변동 현황을 체크 바랍니다. 현황조사서상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가 점유진 것으로 확인되는 바 명도시 소유자는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이는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며 협의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계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낙찰을 위한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투자 목적과 운영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며 다음 몇 가지는 필수적으로 체크하는 사항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특히 세종시는 정부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에 의해 투기 가열직으로 지정된 것으로 경락장금대출시 규제를 받는 곳이므로 장금납부계획도 미리 체크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매매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9월에 10층이 4억 9,300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3분기 이후 꾸준하게 추가 상승이 진행 중인 곳이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부 부동산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동일평일 때 같은 동 남양 11층이 5억 3천만원 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건은 다소 확인되고 있으나 가격대가 5억원 이상의 호가를 보이고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세종시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129.9%이며 매각률은 58.8% 경쟁률은 16.6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7일에 진행된 가재마을 5단지 아파트는 1차 입찰에서 29명이 응찰하여 감정가 대비 160.6%에 낙찰되는 사례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은 매각 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 그리고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에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블러그 한금나침판에 부동산 경매를 참고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고운동 가랑마을 17단지 골드클래스 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